사실상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아닙니까? 차를 먼저 부쳐줘요 보셨죠? 예? 이게 닝들어봅니다 닝들어봐 오늘의 주인공 우리 음상드래곤 형님 엄드래곤은 엄드래곤 반갑습니다 형님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막 이러셨습니까? 수말로마 철구도 1월 1일날 인사 딱 했는데 누구 며칠날 해가 뜨긴다고 저는 형님 저 12월 31일날 형님한테 배경이 안 났는데 뭐야 기훈이가 저 했을겁니다 형님 형님 저랑 제가 하니까 바로 스바로마 기억이 안나는데 저도 바로 카톡했었는데 저는 12월 31일 밤에 누가 오늘 배종단 탔다며 이제 유독 엄청 하고 왔습니다 잘 왔다 신년회 겸 어? 생일파트로 고래하자 고래하고 그.. 용다리라고 있다 용다리가 누굽니까? 디디라고 있는데 걔가 카메라를 가지고 올거야 디디카메라 먹어 그니까 싱기 소리가 아 그니까 일반카메라가 그럼 폰이 났습니다 화질이 폰이 낳을겁니다 한번 금방 갖고 오는게 의미 쓰잘말로 담배피고 있었나 오오오옹 오 또 닝고 형님 형님 영정 형님 내가 말할게 엄마 아 엄마 무슨 말이야 예? 아니 저 늙은이 형님 진짜 왜 저러시나 그러게 그러게 말하나 형님 술 드셨습니까? 아 나 아까 술 먹었어. 나 잘나오는 거야. 아 누구랑 술 드셨습니까? 혼자 먹었어 방송한다고. 생일인데 방송한다고 혼자 술 드셨습니까? 어 별풍 받아야지 당연히. 아 그래도 생일인데 혼자 술 드시면 외로우니까 저희 왔습니다 형님. 아니야. 저희 그래도 별풍 많이 받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아 나 존나 미안해. 저희는 별풍선 일부러 빨리 계속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유도 방송하고 왔습니다. 진짜 나도 오늘 유도하다가 욕 존나 좋아서 먹어. 형 생일인데 유도했는데 욕 뭐습니까? 내 방송에서 말고 이 방송에 욕 존나 많더라. 아 생일을 생일 감성 발휘한다고? 아니 무슨 개쓰레기 새끼라면서 이틀 연속 우러탕이라면서. 아 이틀 연속 혹시 생일을 이틀 썼습니까? 생일 전날에 아 내일 생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생일입니다. 생일 전날이랑 생일후랑 그거 해야죠 형님. 아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생일 또 오늘 넘어가도 생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오늘 아닙니까? 오늘이지. 예? 그러니까 내일 되면 오늘 생일이 아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아 그럼 생일이 한 2, 3일 되는 거네 형님은. 우리 한번 올게. 오 그렇습니까? 이혜님. 이혜님. 아 나도 형님 불러주시네. 나 병신 다 했어 오늘 또. 아 선물 있습니까 형님? 저거 저 케이크 사장님. 오 케이크 오. 오오. 형님 케이크 사올려고 했는데. 오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좀 찍어주세요. 자 닝도로봅니다. 자 형님 물이 잘 안 열립니다 형님. 고장난 거 아닙니까? 술 말라면 손댔지. 아닙니다 형님. 아니 손댔지 마. 손댔지 마 형님 다시 해주시지 형님. 형님 고장났습니까? 자 다시. 오오. 오오. 닝도로봅니다. 오오. 야 여지 없다. 아 좀 케이크 되는 거. 자 출신자 좀 눌러주십시오. 손댔지 얼굴에 쳐바릴 거니까. 아 예. 저 얼굴에 쳐봐. 받으신다. 알겠습니다. 손 대지 마라. 요즘엔 누가 손으로 봤나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따가. 이따가. 일단 이거 뭐야. 우리 가게 가서 여러분들 손댔지 노선을 확인할 테니까. 예예. 역시. 예 네. 일단 가실 때는 가고. 저 앞에 가고. 네네. 괜찮아요. 가서 오늘 사냥이 형님 방송으로 켜겠습니다. 자. 계시면서 출신자 좀 눌러주십시오 형님. 네. 추천 제게서 야무지 부탁드립니다. 난 잉고 부릅니다. 예? 난 잉고 부릅니다. 난 잉고 부릅니다. 하하하하하하 자전거 타고 난 잉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쫄보십니다 형님. 자전거 타고 난 잉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어린아이가. 네. 아니 누구 온다면서. 그 뭐. 곧 있으면 오실겁니다. 권 조빱인가 뭐 온다면서. 예. 예. 나 지금. 사람 취급해주면 안되는데. 아니 그분은 누굽니까. 아 근데 그분. 인방계를 그분으로 다 덮야되던데. 아니 저보다 잘생긴 아들은 저는 싫어합니다. 알바. 알바 썼을겁니다. 아 인방계를 알바. 아 제가. 아 이게 내가 듣는게. 아 나 이거. 세 팀 보면서. 아 이거 옆에 형님 방송인데. 아 심심해. 저도 심심했어 형님. 쉬쉬. 형님 쉬시죠 오늘. 아 나도. 솔직히. 아니 근데 아니. 형님 근데. 아 잠시만요. 옆에 형님 팬분들. 솔직히 저 방송하고. 소주 아까 존나 감소팔해서. 두 병 먹었거든요. 예. 이제 친구 잠시 만나고 잘나 했거든요. 갑자기 무슨. 와갖고 불러내요 그냥. 형님 근데 왜 주자치십니까. 왜. 친구 만날 친구 없지 않습니까. 아니 친구 잠시 만나기로 했어요. 예. 주자여서 걸렸는데. 주자 걸리신거 같은데. 친구 없으실텐데. 야 근데 옆에 형님은 자기 방송인데. 왜 우리 만났다고 하냐. 아 그러게 아닙니다. 저는. 와 여자들 왜 이래 이쁘나. 오늘 여자 클라스 옷이래요. 여자들 왜 이래 이쁘나. 형님 오늘 97년생이랑 헌팅 방송 안하십니까. 아 미안합니다. 97년생. 나 요즘. 저는 저번에. 거래님이랑 치과님이랑 술 먹고 있었는데. 나 어제랑. 오늘 미친지 존나 했어. 어제 막. 아 등산. 아 그거 뭐고. 등산복같은거 입고. 패션 존나 슬리퍼에. 존나 밑에 쫄리는거 입고. 오늘 양복 입으라 해서. 양복 입고. 고기 먹으면서. 아 그 양복 입고 봤습니다 형님. 오 멋있던데. 고맙다. 근데 왜 안 입고 왔습니다 형님. 아 난 지금 힙패션이 제일 편해. 와 오늘. 운동화 신으셨습니다. 오 형님 그래도 생일이라고. 슬리퍼 안 신으셨는데. 울려. 아니야 나 원래 슬리퍼 신으려다가. 원래 등지 큰 사람들이 나이키만 많이 있더라고. 사이즈가 맞으니까. 예국 7컵. 진짜. 이 방송 주인공 여호 형님입니다. 이 방송 주인공 여호 형님입니다. 이 방송 주인공 여호 형님입니다. 형님 28맞다. 총 28대 샀는데. 아 근데 솔직히. 민망하게 초까지 사야됩니까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네? 이 28아이가 나이 2살 소주자. 저 27인데요. 아 27이에요? 아 26이죠. 빠른 9일이니까. 27이라고요? 네? 네. 아하하. 0. 아하하. 아니 27이시라고요? 네. 26 아 7이다 해야 되나. 그래서 애매합니다 형님. 형님 나이를 모르십니까? 그게 뭐가 애매합니까? 방금 여호 형님 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 같겠지. 얼굴 한 50대인데. 아 형님. 형님 뭐 한 거 아닙니다. 아 형님. 아 첨소에서 남이 분 계십니다. 형님. 형님 몇 분 있으면은 KT에서 철도. 철도길에서 남이 분 계십니다. 형님 몇 번 있으면 돈 안내고 답변 아 근데 형님들 저보고 별풍 제방 시청자분들 저보고 별풍 유도한다고 하자마자 저 분명 늙은이 어? 경찰이 형님 경찰 왜? 경찰입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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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왜? 한명씨 얼굴 자체가 범죄자 스타데? 경찰 몇 번 떴습니다 당당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었어 경찰이 아름답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짝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페이퍼티 냄새 좀 안 나 납니다 납니다 거의 뭐 좋았습니다 어? 일로 가면 불법인데? 미안한데 성민아 너네 너가 저 형님들 갈거라 오늘 나 생일이라서 두명 못 갈구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저 한명 대머리 이제 되고 애아파 된 분이라 저 한명 부산돼지 까오쟁이 돼지인가 알거라 예 문신돼지 말입니까? 아 문신만 존나 하세 부려 아 이거 여퍼 형님 오늘 예예 오늘 왜 이렇게 멋지지 형님 추천 즐기차게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1625명 있는데 추천이 100개밖에 안 올라가 있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추천이 시바 1600명 있는데 100개밖에 없네 이게 마리가 당나귀가 예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퍼 형님 장난에 같은 데가 여기가 아 추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아 좋아 추천 올라갑시다 아 잠시만 잠시만요 여퍼 형님 팬분들 장난으로 디스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퍼 형님 욕이 많습니까? 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갖고 아 예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 야 삼정희 형님 세이버 한번 때리꾸봐 아아아아아아아아 형님 형님들 여퍼 형님 팬 형님들 솔직히 삼정희 형님이 좀 인성이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봐주세요 야 니 인성이 더 쓰레기지 아 근데 내가 진짜 여기서 방송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나도 오늘은 그러면 저 진짜 묵념하고 있을게 솔직히 너무 감사드려갖고 형님 그러면 형님은 형님은 합방할 때 제일 잘합니다 형님이 돋보입니다 도망 그거를 살려야지 거기서 묵념하고 있으면 형님 방송 접으셔야 됩니다 예 형님 야 형님 망하시는 거면 방송 접으셔야 됩니다 형 망하십니까 형님 그건 그렇다 예 그건 그렇다 형님 얼굴 보고 웃으시는데 사람들이 누가 일반인들이 형님 얼굴 보고 저는 뭐 형님은 카메라맨인 것 같습니다 형님은 뭐 형님은 뭐 생일 축하하다고 솔직히 너도 4명보다는 내가 편하지 않냐 당연하죠 형님 형님이 제일 만만한데 형님이 제일 만만한데 형님이 제일 만만한데 형님이 편하죠 형님 야 나도 니가 제일 만만하다 김희 형님 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오 됐다 오 오 오 오 오 형님 오 형님 너무 예쁜데 오 형님 근데 형님 뒤에 경찰이 좀 해 뒤에 경찰이 있는데 어떻게 해 경찰이 있어도 들이대야지 방송을 나도 들이댈까 니가 모르는 차가길래 아니 맞습니까 어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 합니까 아니 인터뷰나 하지 말자 여러분들 추천 질차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이 너무 저조해요 네 추천이 너무 지금 몇 개입니까 추천이 지금 백 개 아 와 이건 뭐 손가락 없습니까 형님들 아 이거 맞다 그리고 형님 그거 아십니까 어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됐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추천이 손톱으로 안 눌러집니다 그럼요 손톱으로 추천이 안 눌러집니다 무조건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아 형님들 손톱으로 안 눌러지니까 지문으로 찍어주세요 추천은 어디가 네 적당히 하겠습니다 지문으로 야 지문 드립 치자마자 추천 200개 올랐다 어 내가 요포 형님 방송에서 이렇게 추천을 또 받아준다 어 그래서 예 아 나 이거 드립인지 몰랐고 진짜 믿었어 형님 진짜 믿었습니까 어 그래 형님 같은 사람들이 다 맡기고 누르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아 바로 200개 받았습니다 추천 역시 형님 추천 안 받으시면 시원하게 하세요 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응 아 아 아 여기 좋아요 아 아 나는 여자 인터뷰나 좀 하고싶은데 아 여자가 많이 없나오는 평일이라가지고 열리열이라서 여기가 대구 클럽 골목입니다 클럽 골목 여긴 주점 주점 저 여기 정지 먹었던 자리입니다 정지 먹고 28만원 나왔습니다 왜 정지 먹었습니까 여기서 여자 속옷 노출로 아 형님 여기서? 여기서 정지 먹었어요 어 오늘도 정지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형님 방송에서 여자 속옷이 나왔습니까 어 어 오 그런적이 있구나 형님 여포 형님 방송이라고 형님 담배 피우시면 안됩니다 여포 형님 방송인다고 담배 막 피우시네 아니구요 형님 하하하 삼용님 야 여포 채금이라고 여포 형님 팬분들 이따 사과드리겠습니다 여포 채금이라고 내 방에서 쌍욕하면서 내 얼굴로 존나게 까던 여자였거든 예예 근데 여포 형님 게스트 나가니까 여포 형님한테 뭘 하는지 알았구나 뭘 하십니까 오빠 제 얼굴이 이쁘면 제가 방송에 나가겠죠 제가 빠졌으니까 못 나가죠 가오 잡지 마라 아 그분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까 형님 형님 왔다 욕하신 분이 여포 형님 방송에 나왔어 나를 존나게 까뒀어 내가 웬만하면 옛날에서 관리 안 했잖아 예예 불레까지 했었어 내가 걔를 아 형님 방에서 여잔데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예 예 넘어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싸우면 좋을게 어디서 어 어디 어디 갔지 오 amientos 오 오 뭔가 느낌 있다 어 느낌 있다 어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여기 여기 니고양이 마 니고양이ätzen 뭐지 앉아있으면 아기인데 오, 느낌 있네. 여기다 무 plast 좀 내려. 오, 좋네. 오, 지르네. 아, 도깨비 좋구나. 버름이야! 으으 et me 야 옷 벗자. 이거 닝구씨 아이디 아이가? 어? 자 옷 벗어라. 영직 맥이 보고 영태할 때 됐는데 이제 가실 때 됐다 닝구에게 그치? 어 자 옷 벗자. 자 하나! 자 바지 벗어라. 하나 둘! 형님. 형님. 형님 방금 오신데? 미치지 말고 미치세요. 개같아. 형님들 추천 진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제 괜찮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형님 이제 형님이 그렇게 해. 형님 제가 추천 한 2000개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뭐 너 몇 개 안 찍었네. 추천 좀 눌러주세요 형님. 아니 뭐 제 세대 위로 별로 안 되네. 많이 죽었네. 야 여기서 좀 힘듭니다. 예? 뭐 제 세대 옛날 딱 뜨다 하면 뭐 저 추천 기본 2000개 행사 되는 부분인데. 야 여기서 좀 힘듭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20매개가. 여기는 8명 방입니다. 8명입니다. 그래야 손도 잘 열리지. 형님 요 딱 좋습니다. 어 그래 그래. 저번에 친구들이랑 한 20명 제일 큰 방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없이. 근데 휴대폰 소리 다 됐으면 돼. 근데 올 사람이 디지밖에 없다. 맞아. 여긴 근데 여긴 이게.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저 이거 지금.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우리 양양양님께서. 남양양님께서. 뱉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키세요. 형님 저 이거. 이게 잘 튕겨요. 삼명아. 너 거 잘 튕겨줘. 나. 이걸로. 이 방 다른 폰으로. SK팀 아니야? 저거 K팀이래. 나 LG컨대. 너무. 20분 30분에 한 번 튕겨줘. 왜. 기념인 걸로 하면 됩니다. 잘 됩니다. 나 개통 그래서. 그럼 SK로 바꾸고. SK로 바꾸고. 저걸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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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자 일단 삼윤씨 저. 저 아이들 치세요. 자 잠시만요.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전화기 이걸로 잡으라. 네네. 형님들. 보셔야 되니까. 좋아. 삼윤이 방송으로. 19세 미리 걸으래. 자. 추천 주사 좀 누르자. 형님들. 추천 주사 좀 눌러 주십시오. 형님 이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여표 형님. 여표 형님. 예. 나이 보고. 추천 유도하는 것도. 예. 형님들. 예. 놀라 보라요. 아 나이 소리넘었었는데. 추천. 추천. 뭐 이런 것도 좀 그렇잖아. 금년에 파티. 눌러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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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표 형님은. 예. 알.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여표. 여표 형님. 그러다 막겠다. 여표. 여표. 여표 형님. 여표 형님. 여표 형님. 여표 형. 배터리 넣어버라. 예. 여표 형님. 여표 형님. 우리도 사물이 싸우더라고. 여표 breed dabble. 죄epend dealing. 대금 사면 배터리 풍ıl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변 사우미. 그럼 우리 사물은. 아니 네 저거 있잖아 잔거. 예. 저거 배터리 다 털렸다. 있습니다. jem woo. 형님 BJ들 필수품인 대용량 배터리는 안 들고 다니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도 안 들고 다녀요 형 오늘 나를 생각은 못해 일단 걸으면 19G를 바로 걸어야 돼요 아니 술 오면 형님 아직 안 걸어도 됩니다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드려서 놀이셔요 시청자들 추천드려서 차고 하면 방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습니까? 자 우리 형님들 저 저 저 저 저 저 엄드래곤 방으로 다 오세요 엄드래곤 엄삼용 야 이거 옷걸이도 없나? 자 BJ의 엄삼용 방으로 다 넘어오세요 자 우리 형님들 엄삼용 자 엄삼용 방으로 다 뛰놓으세요 예 엄드래곤 자 엄삼용입니다 그냥 엄삼용 엄삼용 엄삼용이다 다 넘어오나? 엄드래곤 방으로 다 뛰어와 감사합니다 자 엄드래곤 방으로 다 뛰어오세요 형님 그래도 오늘 형님 중앙에 오세요 아 내가 중앙에 오세요 아니 중간으로 온다 냄새난다 아 냄새난다 아 일로 온나 저 향수 뿌려서 아니 방수 뿌리도 섞인 냄새난다 일로 온나 삼용아 요한저라 형님 잠시만 네 초 형님들 중앙에 타주자 저희는 그래 예 저희도 다 어 형님 그래 니 먼저 안에 들어가라 누구 겁니까? 삼용이 삼용이 내가 니가 옆으로 가지 뭐 네 나는 아니 니가 조건했고 형님들이 중앙에 안고 저희가 반쪽이 안 돼 형님 요한저라 삼용이 요한저라 네 자 발 다 뜯어 아 박소 끕니다 삼용 바로 다 오세요 삼용이 바로 다 오세요 삼용이요